유현석의 강한 스매쉬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내면 뭘 하겠다고요? 제가 직접 쓰는 라켓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기만 하면 드릴게요, 다기만 하면 드릴게요. 다기만 하면. 에이, 에이. 너무 무시하네. 라켓은 5개 필요한데. 계속 했어요. 일단은 보고 판단하시죠, 가장 잘하는 사람 걸로. 연성이 형이 이렇게 너무 많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좁게 하시죠. 그렇죠, 여기 방코트에서 할게, 방코트. 이 정도로 자신 있는 거야? 이거 올코트로 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반절. 호동이 형 잘해요, 은근히. 얼굴로 받아도 라켓을 받는 걸로 하죠. 한 거예요? 이거예요? 형, 더 다 들어. 형, 더 다 들어. 이거 한 30%예요, 30%. 안 보여, 아예. 아, 3개는 줄 알았는데. 아, 3개는 줄 알았는데. 아, 끝났어요. 3개는 줄 알았으면. 아, 6차로 했잖아. 고집적인 3개는 냉정하잖아. 아, 6차로 한 거라니까. 내년에 다시 오세요. 4년 후에 오세요. 4년 후에. 4년 후에. 4년 후에. 4년 기대를 해야 돼. 4년 기대를 해야 돼요. 맞다, 맞다. 그럼 제가. 그래, 아니야. 우리 기계가 없는 사람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길게. 길게. 약간 이렇게? 길게, 길게. 아, 길게. 서비스를 바로 때리면 더 위험해요. 길게, 길게.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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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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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년 후에 뵙겠습니다. 프리스피드 아닌 것 같은데요. 와, 어떡하지? 저 이상한 능력이 생겼나 봐요. 날아오는 공이 되게 느리게 보였어요. 진짜? 네, 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수건이 형은 제가 좋아하니까 몸 쪽으로 때릴게요. 아, 사람 보고 때리니까요? 잘 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제 감각 안 하는 괜찮아요. 일단은 좀 몇 번 딱. 바로 때리지 말고. 몇 번, 알았어요. 몇 번이 아니라. 자, 이거 됐다. 자, 이거 됐다 자, 이거 됐다 자, 이거 됐다 갔어요? 갔어요? 아,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 했어요 체육맞는 소리였어요 몸에 맞았어, 체에 맞았어? 저기 이용대 선수가 판단해서 소리가... 체에 맞았습니다 네, 라켓 맞은 것 같아요 라켓 맞았어요 정확하게 밖고 나서 모르겠는데 왜? 때리고 나서 반응한 거지 잠깐만, 그런데 이게 성공이라고요 누가 봐도 공 때려보세요 피하다가 맞죠 누가 봐도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성공이라고 죄송한데 기준이 없었잖아요 맞아